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시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국토부 장관만 잡돌이한다고 될 일입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만 반대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한경부, 해수부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관들이 다 정치적 반대자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각 부처가 자신들의 기본 업무조차 오답을 낼 만큼 부실한 정부란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주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선거운동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못 박아 18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서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건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한 번일 경우에 12조, 두 번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아예 없애고 집중할 경우에는 28조, 6천억이 드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 중에 도대체 어느 걸 말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 18년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선정을 법으로 알받게 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직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압에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대 30조 예산이 소요되는 100년 대개 국책사업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간소화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하자고 합니다.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이 가덕도 특별법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손실보상법입니까? 국가가 진직에 책임졌어야 할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재정을 핑계로 기약도 없이 밀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 앞에 염치가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입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사업의 시행원칙이자 확고한 철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대 꼼수를 동원해서 예타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 가덕도 특별법은 예타제도의 명주를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선거의 희생양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지 다시 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더 위험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매입해 지은 공항들은 많지만 가덕도 신공항처럼 외에 추진하거나 부등치마 가능성이 높은 할주로는 해외에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고 하고 해수부는 부산신항을 오가는 대형선박과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없애려면 어제 대통령께서 최대 수심 22m라고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연약지반 최대 35m, 표고 40m를 합쳐서 최대 106m 이상의 성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걸 하려면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 3개의 산을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가덕도 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정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달라는 부산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은 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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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